1.5초 정도 짧은 편이에요 이게 되고 1.5초 안에 그냥 똑딱똑에 나가는 거야 똑딱똑 아니 이게 저 평소에 훈련 없을 때는 세 분이 어떻게 좀 지내시는지 궁금합니다 뭐 했지? 그냥 맛있는 것도 시켜먹고 커피 먹자 해서 서로 사겠다고 가위바위보도 하면서 서로 사겠다고 그래요? 네 이제 근데 더 웃긴 건 지는 사람이 사는 게 아니라 이긴 사람이 사요 야 좋다 이런 게 있어요 쟁취하는 거죠 이긴 사람이 사요? 네 저는 제가 좀 잠이 많은 편이어가지고요 한 3, 4시에 일어나서 단독방 좋은 아침입니다 이러고 오후 3시에? 네 오후 5시에 일어난 적도 있어요 그래서 좋은 아침이라고요 안성 선수가 슈팅 시간이 조금 짧다라고 얘기를 좀 하시는데 보통 선수들하고 비교를 하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? 보통이 3초라고 하면 저는 1.5초 정도 짧은 편이에요 이게 아무래도 슈팅 시간이 좀 짧으면 유리한 점이 좀 있죠? 네 개인전을 할 때는 제가 쏘고 나면 시간초가 바로 상대편이 넘어가기 때문에 상대 선수를 조금 압박하는 거죠 네 이게 되고 1.5초 안에 그냥 똑딱똑에 나가는 거예요 아 똑딱똑 근데 예를 들어서 똑딱똑 했는데 느낌이 안 올 때가 어떤 날은 올 수도 있잖아요 네 외국 선수인데 딱 그때까지만 해도 괜찮았는데 발음 딱 놓자마자 표정이 딱 일그러지는 거예요 그 순간에 바람이 불어버리니까 와 근데 그 타이밍이 저는 너무 궁금한 거 이거 어떻게 이거를 이렇게 딱 궁금하면 그 선수한테 여쭤봐야 되지 않나요? 아니 무슨 말이야 조셉 이러니까 아 소리가 나왔어 죄송합니다 까르띠죠? 네 까르띠지 말고 또 보내는 게 네 조르띠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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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옆에서 앉은 선수가 조르띠에 조르띠에 아 예 조르띠에 감사합니다 저는 어디다 같이 합쳐도 아 괜찮아요 진짜 조르띠에 조르띠에 앤센 선수가 지혜진이 변념으로 조르띠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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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덕 선수 파이팅 요게 응원이 중계할 때도 계속 나왔어요 어땠습니까 실제로 힘이 많이 되었어요 어때요? 많이 되죠 아 그죠 조용한 것보다 많이 되죠 그래서 저는 개인전 들어가기 전부터 제덕한테 누나 파이팅 많이 해줘야 돼 오케이 했습니까 이제 그 전날에 혼석이랑 단체전을 연달아 하고 나서 목이 쉬어서 아니 목이 쉬었더라고 네 목이 쉬어가지고 아 못하겠어 뭐 이렇게 하는데 해주더라고요 후반에 같이 훈련할 때는 너무 시끄럽고 장미선수 조용조용한 거 좋아하시는 거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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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귓속에서 막 진짜 움찔거리고 막 그래가지고 좀 그랬는데 지금은 뭔가 안 들으면 허전하죠? 네 요즘 같은 또 이런 코로나 시국에 아 그 파이팅이 주는 힘이 있었어요 아 맞아요 근데 살짝 웃으셨잖아요 파이팅 했을 때 네 제덕이가 연습할 때보다 시합 때 더 크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시합을 할 때는 좀 파이팅 하면서 날아갈 것처럼 나오는 거예요 웃겨가지고 웃으면서 했다가 바로 집중하고 안산 선수 우리 강채영 선수 장미니 선수 순으로 이렇게 그 경기를 펼쳤는데 순서는 어떻게 좀 정하는 겁니까? 저희가 이제 연습할 때 경유 수를 바꿔서 훈련을 해보고 가장 좋은 방법을 찾았어요 사실은 저는 보면서도 그랬어요 10점 물론 엄청난 거지만 9점도 그렇고 8점도 진짜 높은 거 아니에요? 근데 해설하시면서도 그렇고 방송 보면서 8점이 뭐 뭐 좀 아쉬운 점프처럼 이렇게 표현이 되니까 맞아요 맞아요 9점도 좀 아쉬워하시죠 네 어떤 때는 9점도 네 아 9점 괜찮습니다 네 어떠세요 선수분들의 입장에서는 8점을 어떤 식으로 표현을 해야 그러니까 보통 8점은 아 8점 아 뭐 근데 뭐 괜찮습니다 네 뭐 이런 정도의 느낌이라면 좀 신나게 8점 8점 괜찮습니다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요 아 좀 경기할 때 네 8점 아 괜찮습니다 네 네 다음 선수가 또 좋은 선수 내면 되죠 말투처럼 아 8점 괜찮습니다 아 그런 것 보다 나요 아니 이건 어때요 8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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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근데 그거는 그건 좀 그래요 김재석 선수 옆에 있는 줄 알았어요 아 파이팅 어떻습니까 8점을 어떤 식으로 좀 하는 게 좋을 것 같으세요 8점 어 오히려 더 좋게 8점 해놓고 뭐 인간미가 모임 그러니까 아 그런 그런 식으로 아 네 어떠세요 채영씨는 어떤 수준이 좋을 것 같아요 8점이면 저도 이제 두 선수가 얘기한 것처럼 아 어 8점 네 뭐 다른 나라 선수들은 이거보다 더 많이 빼니까 괜찮아요 아 아 아 이렇게 빼서 좋다 좋다 위험이 된다 네 아 8점도 조금은 좀 유쾌하게 예 아 이거보다 아 아 탄식은 좀 빼는 걸로 탄식은 좀 빼는 걸로 아 저희가 경기 도중에도 이제 지도자분들이 뒤에서 이제 한 번씩 아 이게 저희한테 귀가 귀에 살짝 들리긴 하거든요 아 그렇습니다 세 분이서는 평소에도 좀 좀 가깝게 많이 지내시나요 어때요 올림픽 선발이 되고 나서는 같이 단체전 9연패라는 것을 달성해야 되기 때문에 함께 시간을 많이 보냈죠 아 어 왜요 얘기하세요 그냥 9연패를 위해 아니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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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건 아니고 우리의 팀웍을 위해서 우리의 팀웍을 위해서 의사소통을 위해서 아 그렇죠 그렇죠 손아트 세레머니를 이제 하셨잖아요 그렇게 하셔가지고 그건 누구의 아이디어였습니까 이제 제간둥이 막내인 안산 선수가 이제 했죠 같이 하자고 아 같이 하자고 네 안산 선수가 원래는 이제 미니언니가 다른 인터뷰 매체에서 했었는데 저희끼리 올라가기 전에 그거 미니언니가 했던 것을 올라가서 하면 안 돼요 해가지고 딱 시상대 올라가기 전까지 진짜 해? 진짜 해? 해야죠 해야죠 하면서 카메라랑 멀리 있으니까 하나 둘 셋 하면 하는 거예요 하나 둘 셋 딱 했습니다 아 그랬어 아 그랬어 어 그 방송 보셨어요 나중에 세 분이 이렇게 하신 거 네 네 네 네 어떠셨어요? 귀엽던데요 운동을 하는 대신 내가 내가 잃어버리는 거 내가 삶에서 약간 잃고 있는 것이 있었다 약간의 청춘 스무살인데 그냥 그냥 친구들이랑 산책 가서 놀다가 맛있는 것도 먹고 조금 평화로운 그런 일상을 즐기고 싶어요 나중에 내 인생을 들어봤을 때 바닥에 잃지 않았으면 하는 순간이 있다면 한순간이 깠지 않나요? 어떤 순간이 깠지 않나요? 친구들이랑 놀러 갔을 때 네 그냥 잃고 싶지 않나요 그 순간에 아니 세계 랭킹 철권 1위에요? 네 철권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 또 이게 소띠 프로게이머 무릎 선수요? 네 닉네임이 무릎입니다 아 닉네임이 무릎이시구나 네 닉네임이 아 소띠씨고요 네 왜 무릎이 강하신 편이에요? 왜 무릎으로 그게 제가 원래 하는 캐릭터가 킥복싱이랑 무에타이 캐릭터인데 아 기술에 무릎이 많아요 그래서 무릎으로 네 그래서 진짜 본명은 어떻게 되세요? 저는 배재민이고요 아 배재민씨 아 배재민씨 네 닉네임으로 많이 쓰다보니까 워낙 그 무릎 그럼 집에서도 무릎으로 무릎아 이렇게 하시나요? 아니면 아니면 아침에 아무래도 집에서 맥두바라고 아시나요? 아니 근데 가끔 대명이 유명해지면 물어봐 밥먹어라 르바 아니 외국에서는 니 로 읽히면 네 니 이렇게 얘기하는데 막 별명을 이제 막 태켄갓 뭐 이런 식으로 태켄갓 니 보다는 갓 태켄갓 오 오 약간 무릎 관련된 것도 많았거든요 왜냐면 뭐만 치면 무릎을 꿇었다라든가 표현들이 막 예 그리고 옛날에 좀 따라하는 닉네임도 많았고 무슨 그릇인가요? 옛날에는 무릎으로 이제 어느 순간 조금 유령해서 탔을 때 다른 데서 이제 자기는 그러면 이제 허벅지다 그래가지고 허벅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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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팔 다리에 관련된 고간이도 있었고요 좀 그런 게 있었어요 40여 개의 캐릭터의 기술을 다 쓰실 수 있다는 거 아닙니까? 모든 캐릭터를 뭐 사실 예전에는 이제 약간 주력 캐릭터 위주로 연습을 했는데 이 게임을 더 잘하려면은 모든 캐릭터를 할 줄 알아야겠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진정한 세계 랭킹 1이네 네 분명히 있거든요 거기에 사용법에는 뭐 상상좌 뭐 하 둥 야 근데 이거 만약에 조용하려면 그게 잘 안 돼요 그렇죠 근데 이상하게 이 캐릭에다가 갑자기 저 캐릭을 하면은 갑자기 머릿속에서 뭐 데이터가 탁 바뀌듯이 이렇게 좀 돼요 아 그런 거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개발자들도 몰랐던 기술을 만든다거나 네네 그런 것도 됩니까? 어 품보 기술 같은 것도 네 이제 제가 그걸로 유명해졌거든요 도발제트워프라는 기술로 그거 뭐예요? 그게 이제 브라이언 퓨리라는 캐릭터가 그냥 상대를 도발하는 기술인데 도발인데 상대가 가드가 깨지면서 깨져 이 타이밍에 기술을 집어넣으면은 확정타로 들어가는 게 있거든요 아 그래서 철권을 이제 띄우는 기술이 중요하다 보니까 도발로 상대의 가드를 깬 다음에 띄우기로 원래 없던 기술인데 네 개발자분들이 이거를 그냥 공식적인 스킬로 인정 이야 아니 근데 좀 지금까지 대회에서 한 65회 우승을 했는데 받은 상금이 좀 어마어마하시겠어요? 상금이 막 그렇게 크진 않아서 제가 그래도 대충 생각해봤을 때는 한 2억 정도? 그 정도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아니 60 근데 65회 했는데 네 진짜 좀 적죠 이게 격투 게임이 아직은 막 그렇게 시장이 크진 않아서 지금까지 얇고 길게 왔어요 얇고 길게 왔어요 막 크고 막 이렇게 한 번에 와야 되는데 한 번 우승하면 은퇴해도 된다 막 이 정도로 와야 되는데 그게 없으세요 그래서 2004년부터 꾸준히 지금 꾸준히 약간 아 거기 또 이유가 있었네요 네 최근에는 이제 그 한일전이 좀 되게 이슈가 됐었거든요 일본 측에서 엄청 준비를 뭔가 제대로 해놨더라고요 막 진짜 비장하게 막 제대로 한번 마음 먹고 해야겠다 그런 생각을 했죠 일본이 2대1로 앞서 나가고 있는 상황이라 제가 어떻게든 이겨서 2대1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인기적인 무빙입니다 말이 안 돼요 정말 반식의 공장에서 찍어 나온 무빙처럼 이겨서 와 벽 꽉 둘째 에너지 시작 둘째 둘째 딱 딱 벽으로 보내서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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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받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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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러면 콤보 콤보 봐야 돼요 거의 절망에 탁 탁 와이프 탁 탁 탁 마무리 노비 선수 입장에서는 너무 아쉬울 거예요 이거가 기억에 남고 이제 한 2019년쯤에 제가 미국에서 이제 대회를 했었는데 그때 이제 저랑 결승에서 붙던 상대가 이제 세계를 이렇게 2위였어요 미국 선수 뒤에 관중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았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이 전부 다 USA를 계속 외치는 거예요 USA USA 그랜 파이널 대킹 7 과보브리카 2019 맥성 노이즈 USA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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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근데 제가 이기고 있으니까 뒤에 사람들 전부 다 내려오고 있는 거예요 막 아 기를 모으자고 네 기를 모으자고 그래서 진짜 이거를 이기려면 진짜 이 집중력을 살려야겠다 해서 공부적으로 나 1개 이기고 5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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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3 2 1 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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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